뭔가 잘 불리는 약을 좀 쳐놨는데 뭔가 잘 나오겠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페로독스 한 점 1번 사고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곡은 우리 고위님께서 한 곡 뽑아주시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동작 제비가 좋아 제비 아저씨 제비 제비 어디 있습니까? 결승전 제비 아 기다려주세요 먼저 고위님께서 하나 뽑아주셔야 됩니다 고위님이 첫 번째 곡을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28이 나오진 않겠죠? 자 고위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윈드코스와 판배를 통해 주신 고위님님입니다 당근 뽑아! 자 유애랑이 버블 25입니다 와아! 자 정경이 나올 때까지 뽑아주십시오 하하하하 자신의 곡을 원합니다 나왔따! 연락이 버블 22.2 叫 나왔따! 미니가 버블 26에 나왔습니다 아아아아아삭 자 다음 두 번째 곡 자 제가 잡아 놓oul서 작곡가와 제작자 됩니다 자 다음은 스태스트 맞아따! 우리 고생하신 외국인 노동자 하하하하 하나 더 뽑아주세요 하하하하 자 봐요 당신 입으로 얘기하세요 1부 4구맛을 28회 그리고 점수 합산이어서 한 판 또 해야 돼요 점수 합산이어서 3차전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은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페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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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은 좀 쉬운 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QW26입니다 쉬운 게 저거 1부 3 화보라산의 지불맛이에요 1부 3 화보라산의 지불맛이에요 2부 3 화보라산의 지불맛인데 2부 3 화보라산의 지불맛인데 2부 3 화보라산의 지불맛이 나왔어요 페러독스 페러독스가 나왔었거든요 설마 그러니까 바로 쪼리를 내리고 도장하셨지 그냥 1부 4구 1부 받는 거다 다음 자 너무 공평하네요 뽑을 때마다 다른 곡이 나와요 이거 3개씩 원하는 거 하지 않았나? 아니네 페러독스? 다 다른 곡이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곡 일단은 윤상현 선수 서당기 선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1부 3가 나왔다 1부 3가 나왔다 합볼 한 번 한번 합시다 두 분이서 한 쉬운 건 해드립니다 어려운 거 잘 안 써요 좋지 않나요? 오여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할게요 다시 2 Put 당신로 경쟁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합을 맞추고 싶지 않나? easy 정인이 생길까 봐 wij 정될 까 봐 ayer 그러면 윤상현 선수 which means 남자로 2 3건이상 아니며 était 3번 넘 волbo 하 Shees 정수합선입니다 Shees I hate 자, 겟슨전 첫 번째 경기! 직캠즌! 기와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바같이 카운트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퍼! 후후! 롬콩이크! 세상에... 그나마 셋팅에서 제일 쉬운 거. 이벤트가 26백 길로 보이는데요, 가방. 네, 이게 어려운데... 네 26.4 투어를 해서 나오는 기원이에요 이유가 있었네 자 노래도 정말 잘 나왔고 최고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거 반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폰인거에요? 핸드포스는 최고 노인인거에요 쉬는고간과 하이라이트인거니 최고와 노래가 딱딱 들어왔습니다 지금 딱 타임이 좋게 딱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쉬는고간인거에요 목표일하고 그냥 두는고간인거에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을 시험해보겠다 간다 우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채무도 그렇게 만들었고 한번 시험해보겠다 자 두 분 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밸런스가 딱딱 들어왔게 또 쉬는고간 이게 제가 제일 싫은고 세용구간인데 그러면 다음은 뭘까? 콩콩사냥입니다 콩콩사냥 저랑 어떻게 맞죠? 잠깐만 오하하하 나온다 2200분에서 끊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곡 바로 준비해주시고요 바로요? 1 9 4 9 1 9 4 9 1 9 4 9 1 9 4 9 앞으로 쫙 가주세요 이렇게 들면서 자 1 9 4 9 티셔츠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자 쉬는시간이 필요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네티 서벌 26이요 자 거기에 저번에 승패이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 해금이 안되니까 왜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럼 빠른 카드 빠른 카드 아니 왜 자기 스타일에 해금 안해요? 디네티 26이 해금 되어있는 자 페이스톡으로 들어가주시고요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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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 rere fun 이건 이렇게 시시い겠다 솔직히 그런겁니까 두번째 경기 컴폭으로 queen 셋 둘 하나 Sc께 삼죽 해 X Punk MARCO Nae TKS KUKA KUKA Summer Maja 제가 짜서 최고에 대한 판빵 안 하겠습니다. 본인도 해금 안 했으면서. 멈출기죠. 멈출기. 간다. 이 부분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자 쉬는 동안. 자 이멘트는 어디부터다? 지금부터. 교차 너무 매콤하네요. 자, 너무 다 살아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 세 번째 경기 준비해 주세요 티셔츠 입장 자, 먼저 자리배치를 하기 위해서 두 분 다 가운데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하세요 자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걸어주시고 남자답게 앞으로 보면서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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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할 수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야, 좋지? 자, 1구석을 준비해 주세요 2구석에 이긴tal 2구석을 준비해 주세요 2구석.2구석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and 2구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구석에 이긴다면 2구석을 준비해 주세요 2구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석을 준비해 주세요 2구석이 3구석을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의사 세계 최초 브레이크 5위 나온가? 기록이 안나오죠? 어떻게 되죠? 이벤트라 기록 안나오죠 그러면 이제 직플렉스 대회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누가요? 이벤트라 기록이 안나오죠 본인이 넌 먹게시길 바랍니다 자 윤성현 선수 준비됐다고 합니다 대승전 마지막 경기 1949 W28 제일 어려운 난이도죠 최고가 아니라 난이도라고 합시다 자 대승전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2 3 3 3 3 4 5 4 4 5 4 5 5 5 5 5 5 5 6 5 5 5 5 5 5 6 5 6 6 6 6 7 8 9 9 10 10 10 10 10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1 10 유명의 선수는 모잉콘 상대입니다 지금부터 1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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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